자, 벌러러블.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이에요. 자, 벌러러블. 벌을 넣어라. 불에 넣어라. 그럼 이 벌은 상처받기 쉽겠죠? 피해를 입기 쉽겠죠? 벌러러블. 벌러러블. 상처입기 쉬운,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벌러러블.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자, 프로젝트 하면은 계획이라는 건 다 알죠? 그리고 프로젝트. 뒤에 강세가 오면은 계획하다. 프로젝트 하면은 계획입니다. 자, 예상하다의 뜻을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어야 돼요. 뭔가 계획한다는 것은 이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뭔가 예상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상하다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빛, 영상 등을 투영하다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프로젝터가 뭐예요? 빛을 갖다가 투영하는 기구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터, OR, 뭐 많은 것. 그래서 프로젝트가 투영하다예요. 빛이나 영상을 투영하다. 그래서 투영하다, 예상하다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프로젝트. 프로젝터 할 때 투영하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젝트 하면은 계획, 프로젝트 하면은 계획하다. 그래서 계획할 때 뭔가 예상하면서 계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상하다의 뜻도 되는구나. 그리고 투영하다구나. 알겠죠? 자, 에얼리언 에이트. 소외시키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다. 자, 에얼리언 하면 뭐예요? 외계인인 건 다 알죠? 에얼리언. 그죠? 그래서 에얼리언 같이 이상한 놈이구나. 너는 에잇 저리가! 하면서 이 모임에서 소외시켰어요. 에얼리언, 외계인 같은 놈 넌 저리가 우리랑 안 맞아! 하면서 소외시키다. 우리랑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거죠. 자, 에얼리언 에이트. 소외시키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다. 자, 파러사이트. 기생충, 기생동물. 생닭을 먹고 생돼지고기를 먹다 보니까 폐로 쌓여요. 뭐가? 기생충이 쌓이겠죠? 생닭 먹었으니까. 그래서 폐로사이트. 폐로 쌓인다. 뭐가? 기생충이. 기생충 또는 기생동물이에요. 파러사이트. 기생충, 기생동물. 자, 몬. 슬퍼하다, 애도하다. 자, 먼 하늘나라로 간 부모님 때문에 슬퍼하고 애도하고 있어요. 먼 곳으로 가신 분 때문에 슬퍼하다, 애도하다. 몬. 슬퍼하다, 애도하다. 몬. 저 먼 하늘나라. 슬퍼하다, 애도하다. 자, 요것은 모운이에요. 오후 발음. 모운. 그래서 신음하다, 불평하다입니다. 자, 모운. 그동안 모운 재산을 주식으로 다 날려버렸어요. 아이고, 내 인생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몬 돈을 다 날리다니.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하면서 신음하겠죠? 내 인생아. 내 인생을 불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몬 돈을 다 날리다니. 아이고, 내 인생아. 그래서 신음하다, 불평하다. 신음하다, 불평하다예요. 몬. 자, 아이고, 내 인생아. 아이고, 신음하다. 내 인생아. 불평하다예요. 자, 미믹. 흉내를 내다, 모방하다. 자, 미미인형이라는 건 다 알죠? 미미인형은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예쁘게 만든 인형이잖아요. 사람을 흉내낸 거예요. 모방한 겁니다. 미믹. 흉내내다, 모방하다. 미믹. 흉내내다, 모방하다예요. 미미인형. 자, 렌치. 배목작. 렌은 런에 대한 과거죠? 달렸어요. 말이 마구 막 달렸어요. 달아날려고. 치. 그래봤자 이 대목장을 빠져나갈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렌치. 달려봤자 치. 네가 그래봤자 빠져나갈 수 없는 대목장이에요. 자, 렌치. 대목장. 렌치. 대목장. 자, 체인버. 방이나 회의실입니다. 자, 방이나 회의실 나갈 때는 열쇠가 잘 채워져 있나 봐야 되겠죠? 체인버. 채워져 있나 봐. 체인버. 그래서 방, 회의실. 열쇠가 잘 채워져 있나 봐. 체인버. 방, 회의실이에요. 자, 배뉴시. 사라지다, 없어지다. 홍길동을 이 앞 칼로 뱉더니 그 자리에서 쉬 하고서 사라져버렸네요. 베니깐 쉬. 오, 어디 갔지? 사라지다. 그리고 없어지다예요. 배뉴시. 사라지다, 없어지다. 자, 복습. 벌러러블. 벌러러블에. 그러면 벌은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거죠. 자, 프로젝트 하면은 계획. 프로젝트 하면 계획하다. 다른 뜻이죠? 계획하면서 뭔가 또 예상했죠? 예상하다. 그리고 프로젝터라는 게 뭐예요? 빛과 영상 등을 투영하다죠? 그래서 투영하다의 뜻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에얼리언 에이트. 에얼리언. 외계인 같은 놈. 에잇, 저리가. 하면서 이 무리로부터 소외시켰죠? 소외시키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다. 자, 패러사이트. 패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생당 먹어서. 기생충이. 기생충, 기생동물. 자, 먼. 먼 하늘나라로. 먼 하늘나라로 가신 부모님 때문에 슬퍼하다, 해도하다. 자, 먼. 그동안 먼 돈을 갖다 주시고 날렸어. 하면서 아이고, 내 인생아. 하면서 신음했죠? 그리고 내 인생을 불평했어요. 그래서 신음하다, 불평하다. 자, 미미. 미미인형은 사람을 갖다 똑같이 모방한 거죠? 흉내낸 겁니다. 흉내내다, 모방하다. 자, 렌치. 달렸어, 치. 달렸어, 치. 그래봤자 네가 못 빠져나가는. 어디예요? 배의 목장이에요. 자, 체인버. 채어있나. 열쇠가 채어있나 봐봐. 어딜 나갈 때? 방이나 회의실. 자, 밴이 쉬. 칼로 밴이 쉬. 사라졌어요. 사라지다, 없어지다. 자, 테스트 헤어. 벌러러블. 피해받기 쉬운, 아, 상처받기 쉬운, 피해를 입기 쉬운. 프로젝트. 계획. 프로젝트. 계획하다. 그리고 예상하다. 또 하나의 뜻. 빛이나 영상을 투영하다. alienate. 소외시키다. 관계가 멀어지게 하다. parasite. 기생충, 기생동물. mourn. 슬퍼하다, 애도하다. 자, 여러분이 먼저 뜻 생각해야 돼요. 자, moan. 신음하다. 불평하다. 신음, 불평. 그리고 미미. 모방하다. 흉내를 내다. wrench. 대목장. chamber. 방, 회의실. vanish. 사라지다, 없어지다죠? 어때요? 쉽고 빠르게 안기되죠? 자, 여러분.